예루살렘의 북쪽에 서쪽으로 위치한 지중해 바로 옆에 만들어진 시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경기장의 말을 달리면서 또한 그러한 검투사의 흔적이 있는 시세리아에 와 있습니다. 바울의 흔적 가운데 여기에 강릉된 이야기도 있고요. 성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저 시대에 그들이 누렸던 영광과 또 그들의 레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로마의 위대함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. 이 돌로 이거 무식하게 만든 이 어마어마한 몇백 킬로를 질러서 오는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군주 아래에서 엄청난 개고생을 했겠습니까?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보면 굉장한 흉물 또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과 죽음으로 나아간 곳일 수 있습니다. 로맨 액괴단 시세리아에서 리포트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